광주로 가라 광주로 가라 명하셔서 이사온 지 1년 두 달이 되어갑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서 광주로 가라는 명령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기에 순종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한국교회의 현저소를 보게 되었고요 참교회와 목자를 만나서 신분단장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침 금식하고 새벽 기도 철야로 주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 20일 작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 공사나 막아달라고 정말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사나 막아달라고 이 나라가 이렇게 물어질 수 없습니다 하고 첫째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렸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WC 많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교회의 길로 가고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 28년 동안 고통받는 저희 남편 정신장애 상급이거든요 그 증세에 고통받고 있는 남편을 고쳐달라고 제가 20일 마지막 작정 기도하는데 20일 마지막 밤에 주님의 음성이 저의 귀에 크게 들렸어요 정말 사람이 옆에서 하는 것을 광주로 가라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이었기에 그 명령의 순종함으로 제가 내려왔습니다 온전한 남편이 아니었기에 28년 동안 생계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로 내려가면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싶지 않아요 이제 광주로 내려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를 세우기에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광주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성기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생활해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물솔고 넉넉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5월 달쯤에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가족들의 흔들림이 다시 서울로 가자 남편도 교회 안 나오고 아들도 교회 잘 안 나오고 세상 깨락에 빠져서 게임 유튜버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았고 어떤 날은 아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광주로 가라고 하셨으면 잘 돼야 하는데 이게 뭐냐고 투덜거리는 말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공격과 심적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히 다시 낙심하려 할 때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과 안수기도와 축사로 다시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후에 정신분열 증세가 와서 병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시댁 식구들의 핍박과 믿지 않는 친정 부모들의 원망들이 지금 와서는 생각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꿈만 같기도 합니다 그 깊고 캄캄한 터널이 언제 나이 나올 수 있을까 하며 미래가 아무랬으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 연단 속에서 광야길로 훈련받아 혼이 깨지고 영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도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니 힘이 다시 섰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년 11월 치유축사를 접하면서 가정의 회복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용범이 아들이 직장에 퇴근하면 자기 방에 들어가 게임하며 새벽까지 또는 쉬는 날에는 12시간 이상씩 게임과 미디어의 중독이 빠져 있었죠 그런데 치유축사를 만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세상의 미디어, 문화, 게임만한 즐거움이 한 번에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치유축사를 함께하다 보니 팀별이 매일 모여서 훈련하고 집에 오면 거의 12시, 1시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도 축사하게 되었고요 깨어있을 때는 남편이 정신장애가 있으니까 축사받기를 되게 꺼려했어요 그래서 매일 신경안정제로 먹고 잠을 자는 남편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잠을 잔 상태에서 남편하고 아이가 같이 축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신약을 담배축사를 하게 됐어요 담배가 너무 하루에 한 갑씩 먹으니까 그래서 담배축사를 남편이 자는 가운데 그렇게 담배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담배축사를 할 때 담배 피우게 하는 영, 보혈 마셔 성령물에 다 태워줘, 담배 피우게 하는 영, 올라와 너 무슨 영이야? 할 때 할아버지 귀신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갑자기 아들한테 탁 오더니 아들이 구역전을 꽉구역하다니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할아버지 귀신이? 할아버지 귀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시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귀신이 남편한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하루에 한 갑씩 매일 피웠던 건데 폐암 걸리게 하려고 죽이려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사를 다 마치고 며칠 있다가 남편이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악한 귀신이 아들 통해서 나간 거죠 구토를 하고 구역질을 하면서 나간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랐어요 담배와 함께 매일 약을 먹었던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남편이었어요 잠을 못 재우니까 그래서 약을 매일 먹어야 했는데 약도 요즘 끊어졌어요 같이 나간 거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을 지금 담배와 약도 먹지 않고 일생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축사를 하였더니 악한 것들이 빠져나갔습니다 30년 동안 하루에 한 갑을 피웠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잤는데 축사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 치유축사가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고 축사받고 싶다고 요청하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다 해드렸습니다 하면 할수록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 통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고 축사해달라고 했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통증이 사라져서 잠을 잘 잔다고 하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꿇지 못하고 싶으니 축사하기도 했더니 다리가 부드러워지고 아프지도 않고 깨끗하게 놔둬 기뻐하셨습니다 또 축사하는 우리도 놀라고 받는 분들도 너무 기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신 권사님도 축사 요청하셨어요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받고 나니 너무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가복은 16장 17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자리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에게까지 도덕죄라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 치의축사로 악한 건설을 깨트리고 물리치고 억눌렸던 주의 백성들과 용원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금요일에는 화순 전대병원도 갔어요 그 암 전문병원이잖아요 우리 김효숙 집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양정호 권사님 폐암 4기 환자 치료받다 그 책자를 가지고요 그 의자에 앉아서 환자분과 가족들이 앉아 쉬고 계시는 그곳에 저희들이 살짝 가서 전단지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암환자가 낫고 있어요 오세요 오세요 하고 전단지도 나눠줬던 저번 주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암환자가 낫고 있다는 것을 전했고요 또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첩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과정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